후보별 지지세를 살펴보시면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고 있죠. 정책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고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번 조사는 에이스리서치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을 3.1%, 7월 14일에서 15일까지.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비슷한 조사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85%, 김두관 후보는 8%, 그리고 전체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45.5%, 김두관은 30.8%, 그리고 김지수 후보 제3의 후보죠. 지지층 내에서는 2.8%, 그리고 전체에서는 3.4%.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균열을 내야 돼요. 다른 의미에서는 만족할 만한 지지율을 얻으려면 한 20% 이상은 받아야 될 텐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조언이 지금 배격이 무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김두관 전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두관 후보가 질의하는 내용이 대단히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 언론도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이재명 당대표 굳이 당대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부터 해서 이후에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어떤 본질적인 DNA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처 같은 건데 이런 것까지 굳이 건드려서 당신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까지 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저는 당연히 경쟁하고 있는 당대표 후보로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의 약간 마치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한동훈이 쏘아붙인 것처럼 김두관 후보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마치 한동훈과 비슷한 식의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쌍으로 다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독주하고 있는가를 볼 때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권 운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공이 또 양측에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 독주 기관차의 선장이 아닌 것처럼 묘사를 한다 할지라도 국민 다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하려면 저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내가 적어도 중도적이고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어떤 해야 할 말들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던질 수 있는 의문들 비판들 이런 거를 대신해서 계속 제기한다면 지금보다 어쩌면 박용진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거뒀던 22.2%인가요? 그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득표 자체가 또 갖는 의미는 어쩌면 올 가을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때 김두관이라는 존재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질문 김성환 평론가께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략상 좀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김성환 평론가님. 김두관 후보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김두관 후보에게 조언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이 더 낫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려할 만한 내용들. 그런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이심공격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좀 정책적인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무스 얘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를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로 김두관 후보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지구지수나 어떤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좀 실용적인 노선에서 종부세 문제도 큰 틀 안에서 세제 개편 문제랑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종부세를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처럼 보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왜 그렇게 거부감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 입장에서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종부세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전체 세제 문제를 지금 종부세를 아예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다시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세로 거둬들이는 종부세, 교부금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 없어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큰 틀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부동산 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김두관 후보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저는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보수 진영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나타나서 저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전체 지지층에서요? 지금 당대표 경선 룰을 보면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이 70%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 30 나올 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거나 민주당을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실망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의미 있는 지지율이나 득표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모르면 국민의힘 쪽에 좀 자문을 구해도 되지 않을까. 그건 뭐 못 쓰겠다고 하는데 뭔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줄곧 주장이 왔던 부분이다 보니까요. 국회에서 개원식 열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도 토론해야 되겠죠. 자 오늘 있었던 정치 이슈들 김대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